안녕하세요 박태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초록우산 어린이체단과 위제너레이션과 함께 수영꿈나무 아동을 지원하는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성환이를 돕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4살 때부터 수영을 해온 성환이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운동을 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매년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수영꿈나무 아동입니다. 함께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Fear Nothing, Love Everything 이라는 문구가 적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뜻을 담은 이 팔찌 한 쌍을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 중 선착순 25분들께 드릴 예정이고요. 후원자 분들 중 추첨을 통한 세 분께서는 캠페인이 끝난 후 제가 감사의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고자 합니다. 성환이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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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